이리와. 어어. 이리와. 아, 그치 해놨다. 어어. 어,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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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너 지금 어디에 갔어? 좋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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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 주신지? 주신이 낮아요. 모델데? 잠깐만요. 슬기가 코가 진짜 예술인데. 콧을 인코. 인코 현장. 잘 나왔어. 얼마 전에 만나서 3년 만에 저한테 한 얘기. 혹시 미안한데. 코 좀 만져봐도 되겠죠? 갑자기 왜 그렇게. 니꺼야? 코가 너무 이쁘고. 코 높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. 그래도. 형 얼굴 만져봐도 돼요? 형꺼? 아아. 아아. 간다. 네, 지금 저희 48시간째 공복이고요. 정신부터 드셨다 그랬잖아. 프로필 멋있게 찍으려고 공복인데요. 흉스프레소 자체가. 흉스프레소보다 흉스프레소 쪽에 가까운. 흉스프레소. 흉이 좀 많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좀 약간. 네, 좋아요. 멋있게 하고. 네. 좋아요. 아유, 멋있다거든요. 흉스프레소 차례. 아침부터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요. 이거 며칠 동안 되죠. 네, 좋아요. 너무 잘생겼어. 한 번만 더. 멋있다. 네,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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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월시티가 가야겠다. 금융인 같지 않아요?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시죠?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사탕. 아, 가요요? 최소한 것 같고 뭐하고. 주장님. 네, 그래. 오늘 내가 쏜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신입사원은 어디 있나? 저기 있구먼. 아, 그래. 저분 경호원 아니에요? 경호원? 제가 경호원입니다. 무엇을 경호할 거니? 네, 무엇을 경호할 거야? 제 자신을 경호하겠습니다. 오... 우리 미라클라스를 경호해야지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시청자 여러분의 귀를 경호할 텐데요. 그리고 이렇게... 고맙습니다. 제가... 놀라는 거. 어우, 어떡한데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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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우리 리더 분이 계십니까? 네, 하나 주세요. 아주 예쁘죠? 앉아계세요. 아주 노래를 잘하셨어요. 노래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오셨네요. 카리터님은 뭘로 올라오셨죠? 저는 귀여우미로 올라왔습니다. 귀여우미로 올라왔습니다. 귀여우미로 요리 잘하고 있어. 카리스마일 거 어때요? 오늘 그냥 카리스마로 카리스마할게요. 그렇고. 근데 카리스마일 거 좋잖아. 진짜 좋잖아. 고맙, 멋있어. 오랜만에 JTBC 왔는데. 네. 어떠시죠? 늘 왔던 것 같은데. 너무 멋지게 온 것 같은데. 맞아요, 맞아요. 영예희가 스쿼트를 한 번에 300번씩. 하체가 딱 붙여주면 고음이 사려져. 이렇게 씬을 그냥 막. 올라오면 가세요. 여기서 이제? 런던에서 정신없이 프로필 촬영하는 시간들이 떠오르네요. 오늘은 이렇게 맥담으로 멤버들과 함께 프로필을 찍게 돼서 조금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. 좋아요. 눈 비뻐. 화면 보고 있다가 그까이 실물 보니까. 실물요? 실물이 훨씬 나았어. 깜짝 놀랐어. 좋아요. 깜짝 놀랐어. 석훈 형이랑 채원 형이 있으면 흥분해. 수하이세요? 7살이. 제가 원래 캠핑을 시작했어요. 이제 좀 늦게 이제 캠핑을 저에게 마스터 알려줘서. 굴멍을 좋아해서 은성이 집에는 이제 불 사진도 있고. 캠핑 이런 거 중요한데, 패턴 제가 중요한 거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나는 나쁘지 않다고 하면 돼요. 나쁘지 않아서는 안 돼요. 형, 사실은 왜 이렇게 죽었어요? 아니, 너가 이렇게 기댔잖아. 알았어, 나 지금 패드로는 안 와. 오케이, 그럼. 멋있게 해 봐, 멋있게. 하나, 둘. 또 이렇게 제가 또 리포터가 돼서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포레스텔라 아니에요, 포레스텔라. 가장 기대가 되는 멤버가 있다면. 포레스텔라 조민규 씨? 이만 인터뷰를 종료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. 아시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대비.